가축 사육 시설이 제한된 지역에 허가 없이 농장을 지어 개를 사육하거나 분녀를 방치하는 등 불법으로 개를 사육하던 농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제주도는 가축 사육이 제한된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에 농장을 지어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 300마리를 사육한 제주시 모농장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준 농장 등 24곳을 적발했습니다. 또 견사 27동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뒤 99개 동을 운영한 농장 등 3곳은 자치경찰이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할 계획입니다.